지금 시작해 놓은 경우 김정환 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. 오늘의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. 오늘의 김경수 선생님께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. 이상 시선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연패도 끊었고 분위기도 좋아진 것 같은데 이 분위기 계속 이어서 안 지고 계속 끝까지 이기도록 하겠습니다. 연승하면 가자 하겠습니다. 연승! 연승! 최대한 많은 이닝이 필요한 레이스입니다. 높은 공 공략했습니다. 센터 쪽 중견수 뒤로. 멀찍이 쫓아갑니다. 담장! 우와! 유성규! 이번에도 센스를 두려워하지 않는 좋은 수비를 선보였습니다. 1볼 2 스트라이크 주자 3루. 한골! 유격수 전진 김용호 1루 연결 3루 3루. 2루 1루. 2루 2루. 2구째 준비하는 김유영. 낮은 코스에 공을 건드렸고, 높게만 떴습니다. 대하 근처, 우익수, 2루수. 오 겹쳐요! 떨어뜨렸습니다. 이성규가 2루에 들어갔습니다. 다시 방망이 내렸습니다. 번트. 투수 김유영 잡아서 1루 쭉! 선구가 완전 빗나가면서 이성규가 범으로 들어왔습니다. 안주영 3루까지 내달립니다. 3루 그리고 또 돌아요. 범을 바라보고 있습니다. 범으로, 범으로, 범으로 돌아옵니다. 범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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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범으로 빛 tagged. 선구 거ался 마우스 메시지를 올렸습니다. 이랑 같이 두 번째 앨범 택배로 두 번째 앨범 아! 재밌다! 오늘 처음으로 연속 안타를 맡고 있는 레이에스 바깥쪽에 걸쳤습니다 1&2 너프 코어스 루킹 삼진 4&2 너프 코어스 루킹 김영웅 김영웅 하석의 강민호 6개의 도린데여 뛰어집니다 이후에 들어갔습니다 투엔투에서 바다 때립니다 윤정빈 타구 센터쪽 한타 앞선 주자 김영웅 3루원을 세지났고 홈에 들어갔습니다 김영웅 3-3 3, 2, 1 2, 1 4사고는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멈춰 얼어붙습니다 3진 몸쪽으로 부터하는 강민호 때렸고 약간 버텼는데 직선 파 임용웅이 흘러나가게 두지 않습니다 홈런 하나 포함해서 7안타 3파점 낮았습니다 스트레이트 볼렛 잘 받아 때렸습니다 우중간 코스 멀찍이 갑니다 홍찬기 옆에 떨어지는 타구입니다 담장까지 흘러갔고 앞선 주자 구자옥 3루 지났습니다 봄까지, 봄까지, 봄까지 돌아옵니다 ium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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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,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